집 가보니까 라면이 있어 근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먹자 먹지 말자 먹어야지 라면을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면 CF예요 냠냠 냠냠냠 까 커피 이렇게 만들고 자 오늘 일요일이다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해야 돼요 출근? 지금 현타다 그런 느낌 뭔지 알지? 그 느낌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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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쁜 거 하고 싶은데 잘 들었어 그러면 이제 들어오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쓴 나 그 팔? 뭐? 딱 보니까 진짜 귀여워 빨리 말 받아들 귀여워 너무 맛있어 고생하셨습니다 하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